지구와 똑발만 쌍중행성 페르소나 이곳에서는 골프와 흡사한 스포츠 골프가 인기다 페르소나 행성 세월시 근대에 위치한 운동화국 골프 본진에는 최고 권위자이자 수수계 뒷물 백회장이 주관하는 북해족들의 골프 대회 BPGA 1위가 운영되고 있다 어느 날 한 북해족이 친 공이 행성 밖 해조드에 빠진다 벌타를 피하기 위해 지구까지 공을 찾으러 왔다가 골프와 비슷한 골프를 보게 되고 돌아가 백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왔다 백회장은 지구인과의 골프 대결에서 이겨 지구를 친 공하니까 결심한다 가장 먼저 파견된 선수는 베테랑 리테르 관역수 그 뒤를 이어 담은 선수들과 지구로 파견된다 하지만 파견된 인원들은 인물을 잊고 점차 지구인화 되어간다 분노한 백회장은 선수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관리자들을 지구로 보내는다 그 다음 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코스 잡지 마시고 뭐야 이거? 이거 보면 됩니까? 지구와 꼭 닮은 쌍둥이 행사는 따로 써나 백 회장은 지구인과의 골프 대결에서 이겨 지구를 진공하겠다 결심한다 가장 먼저 파견된 선수는 베테랑 리테리 뭔가 떠오르고 있어 관혁수 예전 기억이... 어? 리테리 관혁수 너희의 인물을 잊지마 너희의 본인을 잊지마 너희의 본인을 망각하지마 너희의 골프 푸를 잊기 위해 파견된 비테리입니다 아 이런 기억이 났어 이 모습이에요 맞아 형이 어떻게 살아왔었지 형 모습이 원래 이 모습이었어요 아 역습 하하하하하하하 와우 아 정말 지구인으로 산 것도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형이 TV에 나왔으니 정말 오래됐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땐 드라이브가 2km씩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185를 돌았던 기억 기억나? 하루에 185 누구랑 대결을 하는 거야 잘 나가는 프로들을 깨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어요 지구에 있는 프로를 이겨라 안녕하세요 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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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 클럽 보컬 남태현입니다 오일 행성의 오일 남입니다 아아 오일 행성 들어가서 자 어떤 기름을 좋아했어? 저는 카노라유를 좋아합니다 나는 트러플을 좋아하거든 응 굉장히 놀랐구만 유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 골프를 친 경력은 얼마나 되지?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어 1년? 1년? 1년 어떡해 백돌이 탈출했나? 재밌었어요 이러다가는 다 편집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나가 어? 저분이 바로 그분인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정말 유명하신 프로님으로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단아 프로입니다 이야 강단아 프로 맞아요 지구에 있는 TV에서 봤어요 어쨌든 뭐 지금 뭔지 알고 오신 거잖아 우리가 이제 외계인인데요 다른 행성에서 봤고 지구에 있는 프로님을 이겨야 하는 미션을 갖고 온 의절이 같습니다 잘못하면 웃겨서 공이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룰이 있었잖아 뭐예요? 우리가 이기면 이기면? 이기면 우리가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룰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근데 가면 너무 웃기다 어떡해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응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는 그냥 천 대가리 하나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결론을 내는 게 100만 원을 안 주고 100만 원 상당의 트로피? 금을 주겠다는 건가? 금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골로스예요 알아요 저도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저도 하루 만에 다른 행성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아 아 저는 이만 쉬어야겠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파이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우 첫 번째 티샷 뒷바람이 셉니다 굿샷 아 굿샷 오우 오우 오케이 오케이 저 페어웨이 점점이 거의 90%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굿샷 많이 드시잖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굿샷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불편할 것 같아 지구인 같지 않았어요 자 오 굿샷 오 굿샷 됐죠? 나이스 페어웨이 오우 나이스 페어웨이 휘 헤엘 헤엘 하하하하하하 이거 되나? 아하하하 되는구만 기억을 끄집어내 하하하하하하 헉 어 화내는 거였어 살아! 살았어! 뭐야? 살았어 뒤로가 뒤로가 영말 과녁수답게 나무를 정확하게 맞췄죠 탕! 오, 일라미 굿샷!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야, 대박이네 오늘. 오늘 제대로 백돌이 제대로 모셨네. 오늘 제대로 모셨어요, 오늘 제대로 모셨어요. 일단 포스가 대단했어요. 이야, 저분은 굉장히 장타자겠구나. 역시나 장타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일라임이 수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승산이 있다. 이거 포토 방향크 이거 해도 돼요?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완전요. 돼요? 아, 되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희는 저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프로님들이 자존심이라고 그러고... 아니... 엄청... 들어가 들어가! 안 눈물이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아까비, 아까비. 보기, 나이스 보기 그래도. 더블 보기, 더블 보기. 나이스 더블 보기. 와하우! 제가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여기요? 나 치잖아. 나 치잖아. 아, 죄송해요. 너무 관심 없어서. 나 치고 있거든, 지금. 나이스! 안 먹었네 라인은. 보기. 보기. 라인은 안 먹었어. 아, 더블 보기. 나도 더블이야? 아, 일단 내가 저거 넣으면 되네. 오! 까투!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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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자, 까비. 까비. 트리플. 잠깐만, 이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보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 땡겼어 땡겼어 땡긴 거예요? 살짝 땡겨졌는데 오른쪽 더 봤을 때 했어야 돼 아 진짜? 어렵다 어렵다 옳다! 아니야, 저는 틉니다 자존심이 있죠 첫 홀은 저희가 이래서 세이브를 시켰네요 네, 첫 홀은 세이브가 됐습니다 1번 홀에서 딱 더블 보기를 하고 나서 그냥 아 오늘 망했다 망했다 싶었죠 근데 여기 바람이 생각보다 좀 불어요 이 지구가 바람이 많아요 정말 우리 인상은 바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상은 평온하죠? 굿샷! 굿샷! 와! 나이스 페이웨이 예쁘다 아니 근데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덜 나가고 계신 거죠? 10, 20은 덜 나가는 거 같아 10, 20이면 굉장히 샤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많이 대체 뭘 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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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요? 어? 왼쪽? 사라는데 아 근데 괜찮다 그만 가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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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굉장히 뭐 낭패죠 그만 가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오일람 자 우리 오일람 그렇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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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태워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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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게요 안으로 메시게요 흑! 훅! 칸! 아 샷! 와 바지 이게 진짜 우리 아니 원래 이렇게 쳤는데 우리 인상에서는 뭐가 안 맞네 지구가 아니라 저런가 우주와 바람이라 약간 우측 보고 오비가 전 지금 찹찹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더 쳐야 될 거 같아요 아 오비죠 네 저는 한 번 더 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행성에서는 이 옷을 입고 쳤을 때 정말 괜찮았는데 폼도 나고 벌써 정말 잘 나갔는데 여기서는 정말 볼품없이 안 남았네요 네 우리도 지구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되나? 와하하우 아 왜 이렇게 숨통이 조여오지? 아니 계속 좀 하지마 왜 이렇게 숨통이 조여오지? 이거는 거의 지금 1차선 편도도로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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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페이드 더 걸려 더 걸려 더 걸려 물에 바로 퐁당? 너무 더워서 제가 그만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들어갔다 오면 등목을 한번 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나문데 그걸 바로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굿샷 아 넉트로우 어 안 걸렸어? 야 안 돼 아 다행이다 다시 나무 곁으로 그늘로 제대로 가셨네요 어머 어머 지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나랑 너무 안 맞네 지구의 중력을 계산하기 너무 힘드네요 드라이버를 한번 더 쳐야겠네 굿샷 갈 거야 갈 거야 두껍게 맞은 느낌이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자로 1자로 갔어 그래서 와 나이스 나이스 기분이 진짜 좋으시구나 진짜 잘 쳤다 진짜 와 굿샷 가볍게 나이스 가볍게 가볍게 여기 나왔어요 아 약잘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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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는데 스크린이라 그래요 변명은 아닌데 스크린이라 그래요 진짜로 어? 쳐버렸어? 아이고 컸다 아 아 온 온 됐다 나이스 됐어 됐어 오 와 두꺼웠어 아 바람 맞바람 두꺼웠어 잘 맞은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잘 맞은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도통 감을 얘가 지금 감을 모르겠어 아 아 아 기름을 매겼어 아 기름 매기고 어 잘 굴러가라고 팔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 그 팔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팔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말렸다 오 잘 쳤어 오 좋다 기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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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근데 네네 제가 잘 치고 있었던 건 맞아요? 저 계산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시 세봐요 네 와하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쳐도 되나? 네 정말 짜증이야 네 근데 아니 되게 웃겨 이게 진짜 다 개떡같이 쳤는데 한타 차이씩 밖에 안 나 투자를 이긴 홀이 없어요 네 또 그게 골프 아니겠습니까? 그게 골프 아니겠습니까? 네 와하우 비록 졌지만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에 음 기분이 뭐 조금 나빠요 많이 아니고 조금 맞아요 많이 웃어서 오일랑 님은 어떠셨나요? 테니스 치려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갑자기 오늘부로 골프를 끊으시겠다 와하우 트로피 내놓으세요 빨리 갖고 와요 아 100만 원인데 원래 100만 원인데 원래 100만 원인데 트로피 뭐예요?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 우리 뭐야 우리 퍼터 뭐 선물로 받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웰치 중에 퍼터가 딱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세 개나 아니 뭐 요새 포마크나 이런 것들 이름택 네임택이 금으로 나오잖아 금 트로피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없나요? 너네 이럴 거면 다 꺼져 하하하하 외계는 꺼져 그냥 우리 아무 이런 상품 없이 하는 이런 골프 채널은 처음 봤어 어? 그렇다면 오늘은 끝! 오늘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좋은 분들이랑 쳐서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에는 꼭 필드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너무 안 맞았어요 회장님 볼 면목이 없어요 잘리는 거 아니죠? 백돌이 내탈출에 나오신다면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 맡은 바 충실히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백돌이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온!